시원스쿨랩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사 선생님입니다. 8월 11일 적중특강으로 또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반갑죠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요즘 너무 더워요. 진짜 덥고 막 습하고 이 날씨 때문에 진짜 많이 힘든데 그 와중에도 열심히 공부하셔서 좋은 점수 빨리 얻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적중특강 101번에서부터 끝문제까지 저랑 같이 한번 풀어보실 거고요. 문제는 어떻게 하는 거다? 다운로드 먼저 받으셔서 문제 푸시고 난 다음에 해설강의 느낌으로 강의를 봐주셔야 너무 빠르지 않다라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준비됐째 바로 들어가 볼게요. 101번 문제 먼저 들어갑니다. 가장 기본 중에서도 기본인 인칭 대명사 문제로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요. Directors should remind the staff members in ... departments라고 해서 여기 departments라는 명사 들어갔으니까 명사 소식 누가 하는 거다? 소유격 들어가야 되겠죠. 자 ABCD 보시고 소유격 정답 there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they는 주격 there is는 s로 끝난 소유대명사 이렇게 self로 끝나는 것들은 제기대명사로 정리 한번 해주시고요. 하나 더 잡고 들어가고 싶은 단어는 바로 이 단어입니다. 자 remind라는 동사의 특징은 뒤에다가 사람의 목적어 사람의 목적어를 쓰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투부정사가 나와도 되고 오부명사가 나와도 되고 대절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 목적어가 나와야 한다라는 게 특징이니까요. 그것까지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102번 넘어갑니다. ABCD 보시고 어휘 문제로 들어간 상태예요. 1번 cover 이라고 하면 이제 덥다 이런 거 많이 쓰잖아요. 커버 해놔라, 덮어놔라 이런 말 많이 쓰시죠. 다루다, 보장하다 라는 뜻도 있고요. 언론사 다위에 갔을 때에는 보도하다 라는 뜻까지도 토익에서 출제되고 있습니다. install, 설치하다, combine, 결합하다, expire, 만료되다, 만료하다.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인데 여기 위에서 봤을 때 여러분들 가장 결정적인 단어는 사실 이 단어예요. vouchers 그리고 하나 더 December 31st 라고 해서 호텔 숙박할 수 있는 vouchers sent out by Yellowstone Travel Agency까지 묶어서 뒤에 삽힌 vouchers을 수식해주고 있는 분서로 들어간 상태고 이 자리가 동사죠. ABCD 전부 다 동사밖에 없으니까 어차피 동사 자리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품권이 12월 31일에 뭐 되는 거다? 만료된다 라고 들어가는 게 적절하겠죠. 상품권이나 쿠폰 같은 경우는 항상 이런 날짜가 같이 나왔을 때에는 유효기간, 만료기간을 표현해주고 있기 때문에 정답 D번 들어가주시면 아주 적절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103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3번 문제 ABCD 먼저 보시면 수량 형용사로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이런 거 싫어하는 사람들 진짜 많잖아요. 근데 딱 보자마자 이거를 Every는 뒤에 뭐다? 단수의 명사가 나온다. All, some, most, a lot of, other 이런 친구들은 뒤에다가 복수의 명사를 쓰거나 불가산의 명사를 쓴다. 그리고 many 같은 경우는 뭐를 쓰는 거죠? 복수의 명사를 쓴다라고 먼저 정리가 돼야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이게 안 되면 해석이고 자시고 뭐 다 필요 없습니다. 해석으로는 거의 다 정답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해석이 아니라 정확한 문법으로 문제를 풀어주셔야 돼요. 자, 솔로이스트에 S가 들어가 있지 않죠. 단수 명사로 시작되는 단수 주어 그리고 거기에 걸맞는 단수 동사까지 잘 들어갔으니 단수 명사를 수식해 줄 수 있는 Every 정답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4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ABCD 먼저 눈으로 후루룩 봐주시고요. 품사 문제로 들어갔으니까 일단 구조 분석과 빈칸 앞뒤를 좀 봐주면 되겠다, 그죠? 자, 앞에 With라고 해서 전체사 들어가 있고 On이라는 관사가 눈에 보입니다. 밑줄을 썼고요. 뒤에 보시면 On이라고 해서 전체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나는 여기다가 뭘 쓰고 싶은 거다? 명사를 쓰고 싶은 거죠. ABCD 보시고 명사는 Emphasis A밖에 없으니까 정답 처리하도록 합니다. 쌤, ING 동명사도 명사적인 성격을 가지잖아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계시던데 동명사는 절대로 관사 뒤에 쓸 수 없습니다. 동명사는 절대로 누구 뒤에? 관사 뒤에 쓸 수 없다라고 정리하도록 할게요. 백업은 넘어갑니다. Another, anyone, others, other. 이것도 싫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걸 좀 재미있어 합니다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좀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만 같이 보도록 할게요. Although 라고 해서 접속사, 부사절 접속사로 시작을 하죠. Many HCT employees derive to their work. 주어 동사 눈에 보이고 콧밥 찍은 상태고 주어가 나와줘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가 지금 동사자리입니다. 여기서 결정적인 단서, 결정적인 단서는 바로 이 prefer 이라는 동사인데요. 동사 뒤에 S가 들어가 있지 않다라는 것은 이거 무슨 동사로 쓰인 거다? Very good. 복수의 동사로 쓰였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 주어 자리에 쓸만한 것도 복수의 역할을 하면서도 주어 자리에 단독으로 쓸 수 있는 어떤 대명사여야만 정답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Another는 대명사로서 주어 자리에 들어갈 수는 있지만 단소 동사로 빼야 되니까 정답 안 되고 Anyone도 단소 동사죠. Other는 대명사 아닙니다. 형용사로 들어가요. 형용사 단독으로 주어 자리에 쓸 수 없기 때문에 버려주시고 여기 들어가 있는 Others가 대명사도 되고 주어 자리에 들어갔을 때 복수 동사로 빠지게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답 10번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06번 들어갑니다. 끊어! All Confidential 어쩌고 저쩌고 아까 앞에서도 쓸 적 말씀드렸는데요. All이라는 친구는 뒤에다가 복수명사 쓰거나 불가사 명사 쓰거나 둘 중에 하나 쓰시면 되죠. Confidential이라는 것이 비밀의, 기밀의라고 들어가는 형용사니까요. 여기 명사로 마무리 되어줘야 되고 여기까지가 주어 자리가 되는 거예요. 자, ABC를 보시면서 복수나 불가사는 명사를 골라주셔야 됩니다. 내눈에 들어오는 다큐먼스 복수명사 정답 A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든 기밀 문서들은 동봉되어져야만 합니다. 적절히 봉투에 Before they are distributed 이렇게 분배, 배분되어지기 전에 정답 A 처리하시고 107번 ABC를 보시면 어휘 문제로 들어간 상태고요. 구조분석 간치 한번 좀 해보고 싶은데요. Most customers find 그리고 eat이 들어가 있고 two 부정사 이하가 보이시죠. 여러분 이게 바로 뭐냐면 감옥적어, 침묵적어라는 포인트입니다. 이 find라는 거 대표적인 몇 형식이다? 오형식 동사잖아요. 자, 오형식이 들어가고 여기 eat이 들어가 있는데 얘가 이제 바로 감옥적어가 되고요. two 이하가 바로 침묵적어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형용사 보호, 목적격 보호자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해석하실 때에는 침묵적어가 형용사하다고 동사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거든요. 대부분의 고객님들은 To browse our product range online before visiting our store 우리 가게를 방문하기 전에 상품을 온라인에서 둘러보는 것이 ABCD 중에 뭐뭐하다고 여긴다 생각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직접 방문하기 전에 온라인으로 한번 보는 것이 조금 더 유익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적절하겠죠? 정답은 Beneficial D번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08번 들어갑니다. ABCD 보시면 부사 어휘 문제로 들어간 상태입니다. Significantly 같은 경우는 상당이라고 해석되고 토익이 진짜 좋아하는 정답 중에 하나이기도 하지만 이 친구는 주로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거 뭔가 상당히 증가한다, 상당히 감소한다 이런 동사들과 어울림이 좋기 때문에 지금 arrive라는 동사만 봤을 때는 어울림이 별로 없죠. Typically, 전형적으로 현재 시제와 어울리는 부사입니다. Exceptionally, 예외적으로 유난히 Previously, 이전에 미리라고 들어가는 건 과거 시제와 어울리죠. 자, 여기 여기 정책에 따르면 Purchased Product, 구매된 제품들은 Within 3 business days 3 영업일 이내에 일반적으로 arrive 합니다. 라고 일반적인 사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으므로 현재 시제라는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단서를 착안하셔서 정답은 Typically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109번 문제에 들어갑니다. 어렵게 풀지 마시고요. 지금 To, Persepon 이라는 부분 한번 보실게요. Persepon 이라는 게 무엇, 무엇을 연기하다 라고 들어가는 타동사적 성격을 가지고 있죠. 투부정사가 타동사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 자기가 아무리 앞에다가 To 같은 걸 갖다 붙였다고 해도 뒤에 의미상의 목적어로써 명사에 해당하는 단어들이 필요해요.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 빈칸 처리되어 있고 His birthday 라고 명사가 들어가 있죠. 그러면 이 명사를 받아주면서도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목적으로써 적절하게 쓸 수 있는 건 뭐다? 바로 동명사밖에 될 수 없습니다. 선생님 있잖아요. 명사 쓰고 또 명사 쓰면 안 돼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계시던데 이렇게 중간에 소유격이 끼어 들어갔을 때에는 절대로 쓸 수 없습니다. 복합명사는 정해져 있기도 하거니와 명사 명사 사이에 소유격 들어가는 거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구조니까 절대 정답 될 수 없고요. ING가 들어가서 다시 한 번 더 뒤에 또 의미상의 목적으로써 His birthday 잡아줬구나 정답 C번 처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110번 문제에 들어갑니다. 별표 한 번 들어가 주시고 2번 8월 11일 적중특강 문제 중에서 가장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가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ABC를 보시면 Who, Which, What, Why? 라고 해서 WH로 들어갔죠. 공부 조금 하신 분들은 아 이게 명사절 접속사거나 관계대명사거나 약간 그런 쪽 중에 하나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게 될 겁니다. 일단 명접이냐 관계대명사냐를 구분하는 가장 결정적인 것은 바로 앞을 봤을 때 명사가 있으면 관계대명사로 가시는 거고 명사가 없으면 명사절 접속사로 보시는 거긴 해요. 단, 뭐를 제외하고 What을 제외하고 왜냐하면 여러분 이 What이라는 것은 명사절 접속사로 들어갔을 때에도 뒤에다가 불안전한 문장을 쓸 수 있고요. 관계대명사로 들어갔을 때에도 뒤에다가 불안전한 문장을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이 What이라는 게 관계대명사로 쓰였을 때에는 The thing, which를 줄여서 쓴 거기 때문에 앞에다가 선행사를 쓰지 않는다 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관계대명사라고 할지라도 생긴 모양은 명사절처럼 생겨먹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어려운 거죠. 이거 어떻게 구분하느냐 쌤 이거 어떻게 구분해요 진짜 많이 궁금하시죠? 해석으로 구분을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명사절 접속사 What으로 들어갔을 때에는 무엇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관계대명사로 들어갔을 때는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명사절 접속사라는 포인트와 이 What이 관계대명사도 가능하다라는 이 두 가지 포인트를 알린 상태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올라가서 보시면 The engine oil is 자 주어 쓰고 이 형식 동사 쓰고요. 주격 보호자리입니다. keeps라고 해서 동사로 시작했으니 불완전한 문장이고 Y는 기본적으로 뒤에다가 완전한 문장을 쓰니까 먼저 좀 버려두도록 합니다. 후랑 위치랑 What이 남아있는 상태인데 해석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그 엔진 오일은 엔진의 부품과 장비들이 부드럽게 가동되도록 하는 것이다. 가 말이 되죠. 그 엔진 오일은 그 엔진의 부품과 기아들이 부드럽게 작동하고 가동하도록 유지하는 무엇이다가 아니라 그거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가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고 앞에 선행사가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더 땡 위치가 같이 들어가서 만들어진 관계대명사로서의 What이 정답이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111번 넘어갑니다. 하일리 하이스트 그리고 하이하이얼 들어간 상태고요. 이 문제 쉽게 풀고 오셔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죠. 비동사가 보이고요. Regarded가 들어가 있어요. Regarded, BPP 사이에 삐짓고 들어갈 수 있는 건 뭐다 부사죠. Highly Regarded 라고 해서 너무나도 유명한 포인트가 있지 않습니까? Be highly regarded as 뭐뭐로 높이 평가되다. Be highly regarded in 이라고 하면 어떤 분야 따위에서 높이 평가되다. Be highly regarded for 이라고 하면 어디 어디에 대해서 높이 존경받다 라고 해석될 수 있고요. Be highly regarded 나올 수 있으니까 기억하시고 하나 더 추가적으로 잘 나오는 게 다시 예쁘게 적어드릴게요. 어머 여기가 예쁘게 안 찍혔는구나. Be highly recommended 라고 들어갔을 때에도 매우 높게 그리고 매우 뭐다 추천되어진다. 이런 식으로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highly regarded, highly recommended 같이 기억하도록 할게요. 넘어갑니다. 112번 전체사 문제로 들어간 상태인데 그 중에서도 쏘 같은 경우는 전체사는 아니죠. 등위 접속사로 빠지거나 부사로 빠질 수 있는 품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A번, B번, T번이 전체사로 들어간 상태고 Information about the nutritional value of this item까지 묶어주셔서 전면구, 전면구 처리하실 수 있겠죠? 여기 또 들어가 있죠? 이 아이템의 영양학적인 어떤 가치에 대한 정보는 can be found, 찾아줄 수 있습니다. 문장 완벽하게 끝났고 전체사 들어가면서 The bag, 물고 사라지고 오브에서부터 프로덕트까지 물어서 사라지면 가장 이상적인 문장이 되겠네요. 전체사 자르기 때문에 쏘는 먼저 버려주실 건데요. 그게 무슨 얘기라면 제품 같은 거 구매해가지고 뒤에 딱 보면은 지방이 얼마 들어가 있고 콜레스테롤이 얼마 이렇게 있고 단백질이 얼마 있고 그런 정보들을 얘기를 해요. 그게 제품의 뒤에 딱 접촉해서 붙어있는 거죠. 이 접촉의 메커니즘을 나타내는 전체사는 바로 on입니다. on 딱 붙어있는 거기 때문에 정답은 뒷번 처리하시면 되고요. in이라는 건 어떤 3차원적인 공간 안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그 뒷면 안으로라는 거 좀 해석이 안 맞죠? 뒷면이라는 건 2차원인 거고요. in이라는 건 3차원적인 공간 안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기억하도록 합니다. 자, 113번 들어갑니다. 중간에 or 보자마자 여러분 느낌 오시죠? 자, 이런 리포트는 전자상으로 혹은 개인적으로 submitted 되거나 전자상으로 제출되어지거나 개인적으로 배달되어질 수 있습니다. Either A or B 등이 상관접속자 정답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휘 문제 풀어볼게요. deserve, 무엇을 받을만하다. you deserve more. 야, 넌 진짜 더 많은 대우를 받을만한 가치가 있어. 이럴 때도 많이 쓰는 거죠. satisfy, 만족시키다, manufacture, 제조하다, 생산하다, complete, 완료하다, 끝마치다. regardless of the amount of their account balances. 그들의 계좌 balances라고 하면 잔액이라고 보시면 돼요. 돈이 얼마나 있든지 간에 모든 W-Bank customers, 고객님들은 the same level of respect from bank and poloes. 은행 직원들로부터 하여금 같은 수준의 존경, 같은 수준의 존증을 받을 가치가 있다가 적절하겠죠. 돈이 많다고 물론 사람인지라 그리고 또 은행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재산이 5조 있는 사람이 와가지고 너 대출 좀 할게요 하면 아무래도 좀 더 아, 예, 이렇게 되는 것도 있긴 있겠지만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내가 여기 은행에는 100만 원만 있지만 저기 은행에는 뭐 몇 억이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동동하게 이런 respect을 받을만한 가치가 있다. 정답 A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115번 들어갑니다. 이 문제 보자마자 in 할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우리가 어떤 뭐 increase 혹은 decrease 이렇게 뭐 증가, 감소라는 단어 다음에요. in이라는 전지사가 올 수도 있고 by라는 전지사가 올 수도 있어요. in이라는 전지사의 특징은 뒤에 분야명이라든지 어떤 그런 게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뭐 in sales 그러면 판매에 있어서의 증가 increase in marketing이라고 하면 마케팅에서의 증가 이런 식으로 많이 쓰이고요. by의 특징은 뒤에다가 숫자를 쓰게 되죠. 그래서 increase by 30% 30%까지 증가 이런 식으로 써요. 자, 지역 호텔과 레스토랑은 경험할 겁니다. 증가를 경험하게 될 건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 손님들에 있어서 손님이란 어떤 카테고리 그 범위에 있어서 증가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일단 뭐 하면 인 세모 접속사 들어갔죠. the amusement park opens for the season. 놀이동산이 오픈하면 정답은 in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되셨죠? 자, 하나 더 잡고 들어갈게요. 이 once라는 게 일단 뭐 뭐 하면이라고 들어가는 조건의 부사절 접속사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미래 내용일지라도 미래 시제가 아니라 무슨 시제로 써놨다? 현재 시제로 써놨다라는 거 여러분 눈여겨 봐주셔야 되고요. 주절에서는 그대로 미래 시제로 써놨죠. 이런 것도 시제 문제로 출제할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잘 기억하도록 합니다. 116번 insist, aspire 열망하다 염원하다 proceed 진행하다, 진행되다 access 접근하다, 접속하다, 이용하다 customers of Schubert Electronics 여기 회사에 고객님들은 뭐 뭐 할 수 있습니다. a complete catalog of items 아이템의 complete 완전한 카탈로그에 주장할 수 있다 열망할 수 있다 뭐 진행하다 접근하다 on the manufacturer's website 라고 해서 그 제조업자 제조업체의 웹사이트라고 들어가 있죠. 이게 여러분 어떤 제조업체의 웹사이트의 완벽한 카탈로그에 고객님들이 볼 수 있다라는 거는 거기에 접근할 수 있다라는 거고 이용할 수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정답 access 들어가 주시면 되고요. 이 access라는 단어도 굉장히 특이한 포인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이 친구는 1번 명사로 들어갔을 때에는 쓸 수 없는 무슨 명사다 불가상 명사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on access 혹은 access 이런 건 없는 겁니다. on s를 붙일 수 없는 불가상 명사라는 거 얘랑 비교해가지고 upper watch 라는 단어가 있죠. upper watch 얘는 똑같은 접근이라고 해석되더라도 이 친구는 무슨 명사가 되는 거다 가상 명사가 되는 거니까 이 부분 잘 구분해서 여러분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access는 동사로 들어가면 무슨 동사다 타동사다 라는 것도 같이 기억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갑니다. 117번 should can would may 조동사 원래 주어가 나오고 그 다음 조동사가 나오고 본동사가 나오는 경우는 있더라도 조동사가 문도에 나온다라는 건 굉장히 특별한 경우입니다. 이거는 가정법의 문제가 맞고요. if가 생략이 되었다고 제가 방금 설명을 드렸는데 원래는 뭐였다면 if you 어쩌고 저쩌고 experience 어쩌고 저쩌고 쭉 가는 거예요. 그리고 콤마 찍고 please 다음에다가 consult 라고 해서 동사가 보이죠. 자 이렇게 생겨먹은 모양은 가정법 미래입니다. 가정법의 미래는요. 여러분 if를 쓰시고요. 주어를 쓰시고 should를 먼저 씁니다. 그리고 동사 원형 콤마 찍고 please 다음에다가 동사 원형을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새로운 주어를 꺼내고 모든 조동사라고 적어볼게요. 그러니까 would, could, should, might 이런 것도 되고 can, may, will, shall 이런 것도 돼요. 그리고 다음에 동사 원형 쓰는 거 이렇게 딱 두 가지 모양이거든요. 지금 뒤에 please consult 라고 해서 여기 모양 걸렸고요. 그럼 나는 앞에다가 should를 써줘야 될 건데 if를 생략을 해버렸을 때 주어랑 should가 도치가 되면서 should 라는 모양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정답 A 처리하시면 되고 가정보험은 쉬운 편이니까 여러분 공식 잘 외워서 정답 맞추고 오시길 바랍니다. 118번 transportable 운반할 수 있는 거 probable 아까도 나왔었죠. 있음직한 그럴싸한 achievable 성취할 수 있는 accessible 이라고 하면 접근 가능한 이라고 들어갔습니다. 자 또 로버슨 파일 파일 나오면 저는 바로 느낌 오거든요. 어떤 파일이라든지 기밀 문서라든지 웹사이트에 올라가 있는 아까 catalog 같은 거는 접근 가능하다라는 거랑 참 많이 나와요. 근데 내용 좀 봅시다. 자 얘네들은 only to 오직 to those individuals who have been cleared to read them by Mr. Louis 라고 해서 오직 로이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클리어되어진 개인에게만 이 파일은 허용되어지는 거고 접근이 가능해지는 거죠. 정답은 D 번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해석이 적절하지 않고요. 정답 D 번 처리하시고 119번 넘어갑니다. where 이랑 where is during 라고 prior to 라고 들어갔어요. C번 이랑 D번 은 무슨 사 전치 사 A번 이랑 B번 은 접속사 죠 while 이랑 where is 는 같은 뜻도 있습니다. 뭐뭐 인 반면에 라고 해석이 되면 해석이 동일하지만 while 뜻이 하나가 더 있어요. 뭐뭐 하는 동안에 그래서 이거 여러분 해석만 잘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헷갈린다면 얘도 뭐뭐 하는 동안에 during 에도 뭐뭐 하는 동안에 그래서 접속사 전치 사 냐 를 모르시는 분들은 여기서 헷갈리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아니면 while 뭐뭐 인 반면에 where is 뭐뭐 인 반면에 이뜸만 아시는 분들은 또 여기가 하나의 뜻이 더 있다는 걸 몰라서 틀리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구분을 차려 두셔야 돼요. I was surfing the internet I found an interesting website about woodcraft 삼림학 이란 뜻인데요. 내가 인터넷을 surfing 하는 동안에 인터넷을 막 검색하는 동안에 나는 삼림학과 관련된 되게 흥미로운 웹사이트를 발견했어 라고 들어갔으니 동안에가 적절하겠죠. A번이랑 시문 둘 중에 하나가 정답인데 자 주어동사 콤마 찍고 뒤에도 주어동사가 들어갔으니 접속사가 필요하고 정답은 A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120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They're them 그리고 his its 라고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Candidates should add a wider range of samples 후보자들은 더 광범위한 샘플을 덧붙여야만 돼요. To portfolios 무슨 무슨 포트폴리오 에다가 To demonstrate their design skills 그들의 디자인 능력을 demonstrate 논증하기 위해서 입증하기 위해서 아 그러니까 candidate 후보자들 지원자들은 그들의 어떤 능력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들의 포트폴리오 에다가 더 많은 샘플들을 붙여가지고 이것 봐 야 나 이렇게까지 잘할 수 있어 나 이거 정말 잘 그렸지 라고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 candidates s가 들어가 있는 복수명사고 이 후보자들의 포트폴리오 에다가 샘플을 붙여서 보내는 거기 때문에 candidate 를 다시 받아주는 there 들어가서 뒤에 있는 포트폴리오 라는 명사를 수식해주는 소유격 역할 라는 a 정답 들어가는 게 가장 적절 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8월 11일까지 문제 8월 11일 적중특강 문제를 좀 보셨습니다. 그 관계대명사와 명사들 접속사 구분하는 문제도 좀 어려웠고요. 부정대명사 문제를 좀 많이 가지고 왔거든요. 그 부분도 어려우시니까 수준한 형용사까지 같이 달달달 외우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라겠고요. 저는 다음 접중특강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